나는 자이언트 호텔 중식당의 셰프 서풍이다 3억이나 되는 밥값은 말균 중에 한 명이 혼자 다 냈대요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지 카페 맞네 이 아저씨 나 알아요? 조포 깍뚱이 같아요 요새 결혼하면 이혼하는 커플이 100에 5명 정도라 굶어 죽고 싶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대주고 싶었어 사실은 뭐를요? 내일 되면 나 가질 기회가 없어요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로커밋 주방화유국 기름진 멜로 5월 7일 첫 방송 5월 7일 첫 방송